안녕하세요 자, 어르르 22살 됐고요 시험 추고 있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5월에 수업이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6월부터 새로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봉근이고요 저희 팀 이름은 디오비에요 저희 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환이라고 하고요 네, 디오비 팀에서 현재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 사람들 환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또 저희 공연 보러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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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름 디오비 많이 기억해주시고요 오늘 촬영해주신 사진이랑 비디오는 삭제하지 말고 꼭 SNS에 해식트그 디오비에서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리더 형 함께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리더 형 함께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제가 공연을 늦고 있는데 제가 자꾸 공연을 늦고 있는데 정말 멤버들한테 제일 먼저 미안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늦을 때 안 늦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 다음번에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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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번에 제가 늦으면 제가 코스프레를 하고 공연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자꾸 고양이 고양이 하는데 고양이 잠옷이랑 고양이 머리띠랑 고양이 코를 한 다음에 네, 다음에 늦으면 늦으면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늦을 자신이 있다는 말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 10년 동안 지켜보지 마시고 한 3만 3개월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오늘 또 날씨 많이 좋잖아요 사실 보시는 데는 좋죠? 네, 저희가 더워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또 멤버들 앞에 팁박스를 놨어요 혹시 재밌게 보신 분들은 뭐 작은 마음, 작은 정성 좀 도와주시면 멤버들도 힘이 나니까 저희가 많이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